아이고, 수고하니. 호세, 호세 먹어봐. 응, 먹었어요. 그거 먹어봐, 진짜 맛있어. 감사합니다. 엄마, 어떻게 빨리? 원래 마시멜로 그렇게 구워야 돼. 오, 마시멜로도 드시네요? 맞아요? 네, 몸에 나쁜 거 다 좋아해요. 맛있다. 엄마. 소디 입맛이다. 소디 입맛. 저희가 결혼한 시기가 코로나여서 양가에서 못 만났어요. 3년 내로 못 했어요. 올해는 양가가 만나 뵙게 하는 게 저희 목표예요. 도망간 가능할 거 같으니까. 네, 살을 좀 빼야 되겠네요. 살을 못 빼서 못 낼 거 같아, 두 번 결혼. 괜히 돈만 쓰지. 그냥 저녁 식사 가족들 식사하면 되죠. 맞아요. 호세. 아, 뵙게 하는 거야? 응, 응. 시험 언니부터 전화해야 돼. 네. 네. 왜 이렇게 맛있어? 맛있게 잘했어.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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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뭐지.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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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세 지금 촬영 중이에요. 오고 싶겠다. 같이 만나는 느낌이 있어서 좋아요. 반갑습니다. 나의 파티. 이것은 오늘 바다에 Uncle 라면을 만들어 토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맛있어. 나의 파티야. 봐도 많아. 오, 좋다. 여러분enza에 주 getting... 안녕. Yoshida. 엄마 아빠 진짜 행복해 호세씨도 너무 행복해 보여요 제가 딱 보니까 장모님이 진짜로 호세씨를 아낀다는 게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느껴지네요 아버님은 호세씨가 3위가 되고 나서 제일 좋은 게 어떤 거예요? 이거 방송에 나오나요? 방송 당연히 나가죠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저는 뭐 새로운 술 친구가 생기게 제일 좋죠 아니 근데 아버님은 스페인어는 그러면 조금 느셨어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제가 자꾸 영상통화하면서도 웃고 하는 게 제가 알고 있는 스페인어라고는 올라, 아디오스 이런 정도니까 안녕하세요 한번 하고 나면 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야 또 하나 있잖아요 살루트 건배 아까 거기다 카페 와 진짜 예쁘다 여기 좋네 너무 좋다 진짜 여름에 가면 최고다 호세씨가 꼼꼼해요 정서 알 때도 네 맞아요 진짜 깔끔하게 자네요 batch 사람 왜 이렇게 많아요? 아니 갑자기 확 몰렸다가 확 빨갛아요 진짜 유난치가 사업 운이 있어요. 휴발이었어요? 이때 평일이었는데 한 번 행사가 있었나 봐요. 바쁘다, 바쁘다. 단체로 어디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한 번에 갑자기 오시나 보다. 바쁠 때는 엄청 바쁘고. 50잔 몇 잔 주는 줄은가요? 한 번 오고 10잔? 버스 한 버스가 50년이잖아요.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이래! 너무 더워. 파이팅! 마지막으로! 좋은 파이팅! 카페도 캠핑장처럼 적성에 맞으신 것 같아요. 즐겁게 하고 계시네요. 근데 캠핑장에서 많이 배웠어서 캠핑장에서도 카페를 잡게 했으니까. 강하게 컸어. 그래도 끝났네요. 다 앉아서 즐겁게 드시고 계신 모습을 보니까 좋네. 주방에 먹을 게 있나 봐. 달걀색 오픈 샌드위치. 샌드위치?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게. 특이한 캐릭터야. 잘한다. 에그 스크롬블. 이렇게 올려서. 이름이 뭐예요, 이 요리? 빨간 새우. 달걀새우? 달걀새우? 너무 단순한 거. 달걀새우 오픈 샌드위치. 달걀새우 오픈 샌드위치. 오, 맛있어 보여. 맛있겠다. 경치 좀 봐. 최고, 최고. 맛있을 것 같아요. 프림 암브로시 파스타, 오케이? 아이, 두. 옳라 에간 프롱. 아, 진짜. 왜? 왜, 왜? 닦아준다고 했는데 확 튀어나가. 지금 점점 살았다. 빨리 나가야 돼. 아이고. 아이고. I was really quiet here until you come, you know? 그래서, please. 오, You and me, we fight. 키튼. 아, 본인도 요리하다가 예민해져 있거든요. 그렇죠. Because the problem is You and me. When we are in the kitchen together, so both react as our boss. 오, I'm the boss. So we in the kitchen, we fight a lot. 주방에서는 호세 씨가 셰프니까 보스지. 어, 그렇죠. 따로따로. 따로따로. 처음에는 유나가 카페 가고 호세 캠핑장에 있을 때 자기 너무 행복하대요. 유나랑 떨어져 있을 때 지금. 떨어져 있는 시간 진짜 필요해요.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Look, it's true. We fight big fights, so. We normally try one outside, one inside, or one in another place, but yeah. Working together? Really bad. I love my wife, I work together. Look, I'm there. 네, 혹시 부부가 함께 장사를 준비하시고 있는 분들은 당장 그 계획 저기세요. 정말 비추입니다. 감사합니다. We work differently. And as we both don't think that we're the boss, we're the boss. We're the boss. That's right. You should think yourself is worker. Because the business is on my name. Eeh. spnz Aye. WATCH. widma. Allodout. 착해, 너무 착해요. 지금 화면에서 본 것처럼, 저렇게 남들 보는 데서. 이제 유나가 호세, 호세를 좀癒은 어쨌든 유나가 호세를 좀. 위신을 세워줬으면 하는 거죠. 그렇죠, 유나가 호세를 존중해줘야지 남들이 봤을 때 호세를 조금 더 쉽게 생각 안 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둘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남들이 볼 땐 그래도 유나가 가장의 위신을 세워줘라 그랬으면 좋겠어요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때요? I remember the beginning camping we start and it was no people so I was really stressful so that is stressful I don't like it I prefer to be busy working all day and business went well it's good I'm doing well I'm doing well